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A3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엔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이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도둠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크기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26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 26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11부터 C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A3부터 I3을 선택하시고요. 체육이 색깔을 홈에 가시면 체육이 3개, 표준 3개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3 셀을 선택하시고요. B품에서 더블클릭, 품자 뒤에서 한자키 누르셔서요. B품 선택하고 변환합니다. 다음 C4부터 C10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월과 요일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MM, 월, 가로 열고 요일을 AAA를 4번 넣으시면 요일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MM, 월, 가로 열고 A 4번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I7 셀을 선택하시고요. I7 셀,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대, 최대, 비품, 보유 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동 크기까지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A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F4부터 F16을 먼저 범위 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요. 총점이 240을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강주 규칙에 초과라고 하면 뭐뭐보다 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값을 240을 입력하시고 지난 노란 텍스트가 있는 적용할 서식에서 지난 노란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합니다. 다시 C4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 미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서식에서 채우기 색깔을 우리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에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채우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글꼴 탭에 가셔서 표준색의 진한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넣으시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점 EQ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 있는 성적을 선택하고요. 본인을 포함한 전체 성적을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성적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누르시고요. 성적은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입니다. 0을 넣으시거나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인데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에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 함수 입력하시는데 CH 추주 함수 더블클릭 추주 함수의 첫 번째는 숫자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으니까 신표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이 1이면 1등이라고 할 겁니다. 2면 2등이라고 할 거고요. 3이면 3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류가 나와요. 문제에서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4등부터 나머지는 공백 처리할 수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error 함수 사용합니다. if 그 다음 if error 끝에 가셔서 오류 값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밀, 이나, 시트 70 이상이면서 두 과목 중에 하나가 70 이상이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커밀과 시트는 OR 함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출석 점수는 또 A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OR 함수부터 작성을 해 볼게요. 커밀이 그거나 같다 70 이상이고 심표 또는 시트가 그거나 같다 70 이상 둘 중에 가로 닫고 하나라도 만족하면 출입 값이 표시가 될 거예요.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는 false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이제 이 트루 값 중에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수라고 할 건데요. 다시 AND 함수를 앞에다가 입력하고요. AND 첫 번째 조건은 OR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심표, 출석 점수 바로 왼쪽에 있는 출석 점수를 클릭하되 J3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방향키 가셔도 되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출구가 표시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출구가 나오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이수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그 다음 담당 부서가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총무부에 대한 조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이 A24 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24에 컨트롤 V 하셔서 수식을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수를 구할 때 숫자가 있으면 디카운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성명, 담당 부서, 탁구, 수영, 골프는 다 문자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A 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A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심표 우리는 수영에 가서 수영 필드에 가서 세 카운트 하겠습니다. 수영을 선택하고 심표 담당 부서가 총무부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구한값 뒤에 명자 이런 거 붙이는 거 없으니까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할인 품목이 할인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라는 거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돼요. 할인이 아니면서 판매량이 40 이상인 조건이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Average If S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자릿수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Average If 부터 가겠습니다. Average If S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안쪽의 인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verage Range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우리는 수익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조건은 할인 품목에 가서 할인이 아니다. 같지 않다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량에 가서 판매량은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을 반올림해서 자릿수를 조절합니다. 라운드함수 쓰실 거고요. r-o-u-n-d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심표 한번 하시고요. 자릿수를 100단위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어요. 1-100 그러면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명과 수강 감옥수와 할인률을 이용해서 수강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수가 한 감옥이면 할인률은 0% 두 감옥에서 세 감옥까지는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함수를 h-lookup 함수 사용할 거고요. mid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미드 함수 우선 잠깐 볼게요. 수강 수강 감옥수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 빼기 할인률 할인률부터 좀 구할까요? 할인률부터 구해 오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h-lookup 함수를 통해서 할인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수강 감옥수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값을 찾고요. 두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심표 눌러서 두번째 행에서 가져오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1은 0% 2와 3은 5% 4와 5는 10% 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는 0이라고 나오는 거는 아마도 5과목 이었으니까 10% 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돼서 0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해 보겠다 하시면서 서식에 가셔서 이렇게 일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0.1 이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치수 한번 누르고요.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맨 앞에다가요. 수강 감옥수 곱하기 5만원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교재비가 있는데요. 교재비는 성명의 다섯 번째 숫자를 구해가지고 5천원을 곱하라고 했어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 성명에 가서 심표 다섯 번째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온 값에다가 곱하기 5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 눌러주시면 이제 수강료가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수강료 계산식을 쓰시면 되고요. 필요한 건 할인율 찾아오시는 거 H룩업 사용하실 거고요. 교재비는 성명의 다섯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와서 5천원을 곱해가지고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계산작업은 8점식에서 8호 4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문제이네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영업소명 영업소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하나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8 항목이 됩니다. 영업소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입고량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재고일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입고량과 판매량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재고량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값 그 다음 입고량과 판매량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재고량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한 합계도 표시하고 최대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부분합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보시고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1분기 판매 내역에다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영역 21부터 G17까지 표시하려면 위쪽에 제목을 포함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1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추가 표2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추가 표3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3개 표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에 오셔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 부터 그 다음 C15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미리 기록해 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바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 맞나요? 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B12 B12 F12 까지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B4 부터 F12 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겠다 수식 탭에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하시면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을 클릭하셔서 단추 1 대신에 저희는 문제에 나와있는 평균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두번째 있고요. 선택하시고 그리실 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14부터 F15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도형을 그리시고 바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을 문제 봤더니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 서식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B3부터 B12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21을 선택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셀스타일 이라고 있고요. 셀스타일에 20%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강조 색 4를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서식을 다 지정 하셨다면 20% 강조 4 다 지정 하셨다면 이제 작업하는 서식을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매크로 서식 단축까지 연결이 되셨고요. 네. 서식 매크로 다 되셨네요. 그럼 매크로 두 문제 다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열의 동경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경 뉴욕 이 되어 있는데요. 주황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동경 계열 요소를 삭제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글자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서울 신표 뉴욕 생계비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 갑축의 제목을 금액이라고 넣으실 건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의 축 제목에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 축 제목을 범위 정한 다음 금액이라고 입력하는데 축 제목을 스택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로 항목 축의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분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져요. 축서식 표시가 되어 있죠. 축옵션에 클릭하셔가지고요. 축옵션에 문제에 나와있는 최대값 100만을 입력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단위를 20만으로 입력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은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계열 겹치 간격 너비라고 되어 있는 값에 문제에 100%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내를 선택하시고요. 범내는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탭에 가셔서 우리 도형 스타일에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다섯 문항의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는데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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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iculous parale vert